1, 2, 3 인사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저희 트와이스가 하고 있는 이혼 콘서트의 마지막 가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기다리세요 트와이스 우리 또 원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었어요 안녕 또 방금 저희가 불러나왔던 곡이 어떤 곡이었죠? 방금 불려드렸던 곡이요 셋 중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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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S 네 이렇게 SOS하는 곡으로 히어로 콘서트의 첫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이게 히어로 콘서트 아닙니까? 그렇죠 멤버 여러분들 히어로 콘서트로 유킹씨 한번 갈까요? 네 유킹씨 누가 하실래요? 누가 하나요? 다현이가 할까요? 다현이가 할까요? 네 기대되네요 다같이 오늘 뛰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히 히 히어로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목소리가 작은데요 하나 둘 셋 로 로 어쩌지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콩 콩 콘서트 많이 기대했죠? 네 하나 둘 셋 사 어렵죠? 할 수 있어 채영씨가 할 말이 있다고 iß 다시 하나 둘 셋 소 ice 손이 찔러 장사 마무리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트 트와이스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현아 네가 연습하면서 다음곡을 네 대한민국 히어로 화이팅! 이아별 여러분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에서는 3시 드려드리고 이번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이너비에랑 인터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